진짜 병과 가짜 병 옛날 우리나라에 한 유명한 의원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귀신과 같다고 하여서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 얼굴을 보거나 걸음걸이만 보아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의원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네 청년 몇 사람이 멀리서 신희가 자기 마을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장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아들이 갑자기 신희 앞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엄살을 부렸습니다. 신희는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병은 진짜 큰 병이네 이제 자네는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네 이렇게 말하자 옆에서 구경하던 친구들은 이 신희를 비웃었습니다. 신희는 무슨 신희야 헛이름만 얻어가지고 사람들 병을 잘 본답시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그저 돈이나 우려내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야 가짜 병자야 어서 일어나 이 신희라는 사람의 실력이 드러났으니까 그만 엄살을 부려 연극은 끝났어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부자 청년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금방까지 멀쩡하던 청년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미심쩍어서 더욱 세게 찼습니다. 연극 끝났다니까 어서 일어나 네가 가짜로 아프다고 한 걸 이 신희라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 그러니 그만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까보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코에 손을 대보아도 이미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분명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죽다니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좋은 약을 많이 먹었으므로 이 동네 청년들 중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가짜로 아픈 신흥을 하여 신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뿐인데 진짜로 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을 어찌합니까? 동네 청년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부자는 벗어발로 현장에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을 주무르고 소리를 질러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달려온 부자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아이가 가짜로 병이 있는 척 했는데 진짜로 죽었단 말이냐? 예? 부자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에게 매달렸어요. 선생을 놀리려고 한 저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가짜병이 진짜 병으로 변했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선생이 힘을 써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자의 부인도 달려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꾸민 동네 청년들도 땅에 엎드려 죽은 친구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혜는 이윽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까 어르신께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아셨다면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네 청년들이 빌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원래 적이 죽은 청녀는 가짜 환자 노릇을 하다가 내장을 다쳐서 갑자기 진짜 병이 생겨 죽은 것이오. 그러니 자기가 사서 만든 병이라서 나도 자신이 없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신인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부자 어른은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사례를 하시렵니까? 저 자식은 3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저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하고 귀엽게만 길렀더니 그렇게 버릇이 없어서 선생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였던 것이니 잘못은 저놈에게 있지요. 살려만 주시면 달라시는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단 말입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저놈이 죽으면 우리 내외는 죽은 목숨입니다. 자식이 죽는 마당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황소 한 마리 값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자는 바로 집에 가서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져왔습니다. 신인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어 그 청년에게 침을 놓은 후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청년이 일어났어요. 씻은 듯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신인에게 큰 절을 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젊으니 한 번 쉴 수는 있는 법이라네. 그런데 다른 것은 흉내를 내어도 되지만 죽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네. 건강에 대해서는 장난을 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그러면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께서 암흑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가난하다고 해서 혼사를 몰리셨다고 하던데 그것이 잔말입니까? 부자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 암흑의가 나의 서당 동무였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돈을 갖다 주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처녀 내가 이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있다면 혼사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이 말을 듣자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교수는 마음에 들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내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부끄럽습니다. 당장 그 집과 혼사를 다겠습니다. 고맙소이다. 일이 잘 되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에 혼인식을 올리는 날 나를 잊지 말고 조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희가 떠나는 쪽을 향해 방금 죽었다가 깨어난 부잣집 아들이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새삼스럽게 떠나는 신희의 뒷꼭지에 큰 절을 왜 하였을까요? 그 후에 부자 청년은 몸을 조심하면서 예쁜 색시를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가르친 며느리 옛날 어느 동네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네는 물론이고 먼 동네에까지 독살스럽기로 소문이 났지요. 그 시어머니가 그동안 쫓아낸 며느리가 며칠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제 발로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마을에 먼 친척이 있어? 그 집에서 자란 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가 그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아이고 섹시하나 또 울고 가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이번이 몇 번째야 그러나 저러나 아들도 못할 일이야 정들만 하면 내쫓으니 언제 아들 딸 낳고 살아보겠어 이렇게 수근거리며 시어머니의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위하였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이제는 쫓겨나지 않게 막아야겠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나 이번만은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서라도 이 며느리를 붙잡아둘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아내만은 반드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올케가 마지막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내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 식구가 먹을 쌀을 내주는 쌀 뒤주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집안 여자 중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도 시어머니는 뒤주 열쇠를 움켜쥐고 며느리에게 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쫓아낼 며느리인데 열쇠를 왜 주겠어요?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감히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살림을 하여서 집안 식구들에게 사랑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시어머니만 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원한산 일이나 있는 듯이 보기만 하면 이말 저말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만 집에 있고 다른 식구들은 전부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가 못되었다고 욕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용감하게 가까이 가서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때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힘으로 며느리를 당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나중에 식구들이 오면 이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냐 내가 나중에 다 이를 테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식구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순하디순하고 착하디착한 며느리가 감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고 때렸겠느냐고 하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에 멍이 들었거나 피라도 났다면 몰라도 손이 멀쩡한데 누가 고지 들으려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고 며느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엎드려 있으니 남보기에 창피하고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참기로 했습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는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서 또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더니 이번에도 팔뚝을 뒤로 비틀면서 손바닥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의 독한 맛을 보시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몇 번째 며느리입니까? 며느리를 쫓아낸 수만큼 손바닥을 맞아보십시오. 그동안 쫓겨난 세댁들의 눈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철썩철썩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식구들은 이번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때렸다는 애매한 소리를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쌀 자루라면 뒤집어서 속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답답한 속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기였지요. 그래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난 것입니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님 점쟁이가 와서는 귀신이 내렸으니 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환자를 마구 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환자 속에 들어가서 장난하고 있는 귀신이 매를 못 이겨서 도망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때 장님 점쟁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통함 문구가 실려있는 옥 추경이라는 책을 암송 했습니다. 여러 번 암송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한편 한편에서는 옥추경을 읽지요. 한편에서는 복숭아 가지로 때리지요. 방 밖으로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식구들은 붙잡지요. 시어머니는 그만 기절하다시피 녹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나 얼마 동안 참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샘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들여다보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하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두려웠습니다. 저 며느리가 또 나를 꼬집고 때리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옆에 가서 시어머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신이 나십니까? 제가 어머니보다 독하다는 것을 아셨지요? 오냐 이제는 정신이 났다. 다시는 안그러마. 어머니 나이는 들어가지고 기운은 붙이시는데 언제까지 며느리를 내쫓는 일만 하시려고요? 이 큰 살림을 나이 드신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십니까? 저는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집에서 컸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고 싶어서 무섭다는 소문을 듣고도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 저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어이 여기에서 살고 싶어서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말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만 쫓아 내느라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처럼 손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날이 후회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내가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깊은 며느리를 왜 쫓아내려고 길을 썼던고 이제 나도 마음을 고쳤으니 너도 나가지 말고 이 집을 잘 일으켜라 우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어머니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며느리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뒤주 열쇠까지 너에게 주고 나니 심심하구나 어서 손자를 보게 해다오 내가 하루종일 업고 다니게 말이다. 그래서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가 만든 술잔 옛날 황해도 배천이란 곳은 그를 꼽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평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자도 많이 살고 평안도를 다스리는 감사도 살았습니다. 이 평양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서 두루 인심을 얻고 살았으므로 새로 부임한 감사는 의뢰 최부자네 집에 들러서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민심이 돌아가는 것도 알아보고 갔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는 감사가 최부자네 집에 찾아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 고장을 다스리는 감사님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옳지 여기에서 멀지 않은 배천에 가서 귀한 술잔을 주문하여 바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최부자는 돈을 많이 주어 훌륭한 술잔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천의 도자기 가마는 유명하였어요. 많은 돈을 받은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술잔을 여러개 만들어 보냈습니다. 드디어 감사가 와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감사님 이 술잔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술맛도 좋지만 잔이 워낙 좋으니 더욱 술맛이 날 것입니다. 최부자께서 주문까지 하신 것이라니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잔이 콸콸 넘칠 정도로 술을 따랐어요. 고만 술이 넘치겠습니다. 술잔이 그득한 것은 저의 정성이 그득한 다는 뜻입니다.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술을 가득 가득 술잔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방 가득 따른 술잔에 술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술이 어디로 갔지? 감사도 놀라고 최보자도 놀라고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상한데 다시 한번 드시지요? 그러면서 최보자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감사가 기분 좋게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술은 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잔을 손에 들고 입에 대려는 그 사이에 술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부자는 다시 술을 가득 따라 보았습니다. 감사가 술잔을 받아 입에 대려는데 마찬가지로 술이 없어졌어요.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술잔이 가득 차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니 이 술잔에 귀신이라도 붙어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느 술잔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 술잔은 귀신이 장난한 것 같으니 다른 잔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천에서 가져온 다른 사기잔을 올렸습니다. 그 잔은 술이 가득 들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술이 그대로 가득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런대로 잔치는 흥겹게 끝났습니다. 감사 일행이 다 물러난 뒤에 최보자는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그 가득 잔 술이 사라진 술잔을 꺼내어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 술잔 속에 무슨 도술이 들었는가. 목 침에 깨보자. 그래서 최보자는 이상한 술잔을 깼습니다. 그 보배로운 술잔을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만 최보자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술잔 맨 아래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개 영 배 개 영 배란 한문인데 풀이를 하면 경계할 게 자 촬영 자 술 잠 배 자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그 술잔이 가득 차지만 않으면 술이 그대로 있는데 마지막으로 술잔의 테두리에 이르면 술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이었는데 내가 깼구나 어떡하나 사람이 욕심을 넘어내지 말라는 뜻인데 내가 이 보물을 망쳐놓다니 당장에 다시 주문을 해야지. 그래서 최보자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배천에 도자기 굽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감아가 있는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저를 어째 최보자가 기어이 오시는군요 하면서 백발 노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최보자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백발 노인은 바로 도자기 가마의 주인이며 당시 도자기 굽는 데 제일 솜씨를 가진 유명한 기술자 소위 도자기의 제일 명인이었습니다. 나는 최보자가 오시지 않기를 소원했는데 결국 오셨구려 그러면서 백발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주인장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서 가져간 개형배를 깨트렸기에 다시 만들어 달라고 온 것이랍니다. 기어코 그 보물을 깨셨군요. 깨셨으니까 오셨겠지요. 아까운 물건인 것을. 그러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니 다시 만들면 될 것을 어찌 그리 상심하십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런 보물 술잔을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장의 제자가 만들었다면서요? 제자가 만든 술잔을 스승이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서 만들어주십시오. 최 부자님 여기 앉으셔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옛날부터 내려온 도자기 기술을 전해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똑똑한 제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제자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마침 제주가 뛰어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생활이 구차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나이가 열일고 여덟쯤 된 제자를 거둔 것입니다. 원래 이런 훌륭한 기술을 전하려면 먼저 사람 댐댐이를 만들고 나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인격 수양을 시킨 후에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말인데 이 스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마음이 초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먼저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지요.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한 제자는 이내 스승의 도자기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만족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이 늘자 돈벌이가 잘 된 것은 물론이었어요. 저 애가 먼저 돈 맛을 알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실수였구나. 인격이 없는 제자에게 기술이란 마치 시퍼런 칼을 나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데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자는 돈을 한움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 친구를 사귀어서 돈 귀한 줄 모르고 물 쓰듯 돈을 썼습니다. 술을 먹다가 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지요. 제자가 누구에게나 술을 잘 사주니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든 것입니다. 술과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놀음을 배우게 되어 타락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는데도 제자는 자기가 잘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존경을 하는 줄 알고 정신 차릴 줄 모르고 놀아놨습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세상의 마음이 편하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타락의 수렁에서 벗어나라고 타일렀지만 귓가에도 들리지 않는지 꽃방귀만 날리면서 술집과 노름반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몸을 상하게 마련인지라 스승은 참다 못하여 눈이 펑펑 오는 어느 날 눈길을 걸어서 제자가 술 먹고 있는 주막에 들어가 눈위에 무릎을 꿇고 제자에게 마음을 돌리도록 빌었습니다. 제자에게 스승이 눈위에서 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승은 제자가 아까워서 이렇게 눈물겨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허사였습니다. 주막에서 노른 친구와 어울려 술을 먹던 제자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집이 떠나갈 듯이 마구 웃었습니다. 저 영감이 나의 스승이라오 머리가 하얗지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눈위에 있지만 이미 나는 이 생활이 좋단 말이야 제자를 제대로 기르려면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가르칠 일이지 기술 먼저 가르치니 내가 뭐 사람이 됐어야 말이지 한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짧은데 저 영감처럼 머리가 하얗도록 불타는 감안만 들여다보고 지능만 지디겨야 한단 말인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멋지게 쓸 줄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은가 친구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젊은 남녀가 박수를 치며 스승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눈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다일렀습니다 예야 너의 기술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청춘은 물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거라 나이 들어서 나중에 술을 먹고 저런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도 늦지 않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주먹을 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제자는 잔에 남아있던 술을 세상의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그러나 제자는 한심스럽게도 그런 엄청난 불량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세상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때 속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아예 포기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익힌 기술이 자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속병이 든 스승을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제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술에 골고 못된 친구들의 속임수로 노름반에서 개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간이라도 내줄듯이 섬기던 술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언제 보았느냐는 듯이 대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빌려간 돈은 언제 빌려갔느냐고 하면서 갚지 않았어요 제자는 건강이 상하여 몸이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리한 얼굴과 넉락한 눈동자가 그때의 제자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래도 제자는 스승을 생각했습니다 한겨울에 스승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지만 이제는 스승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실컷 울고 난 뒤에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본 스승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불쌍한 녀석 이제야 돌아왔구나 우리 다시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다하여 제자를 살리려고 하였으나 원체 몸이 상하여서 다시 살아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그것을 알았어요 제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 달간이나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스승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문틈으로 주는 밥만 먹으면서 울다가만 만들다가 울다가만 만들다가 그렇게 스승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자는 비틀거리면서 술잔 하나를 스승에게 올렸어요 그 술잔이 이번에 최부자네 집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깨진 것입니다 제자는 엊그제 죽었습니다 제자는 힘없는 손으로 스승의 손을 쥐고 움푹 팬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 속만 썩여드리고 먼저 떠납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제가 지은 죄를 다 닦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염라국에 간다면 지옥에 보내달라고 염라 대왕에게 조를 작정입니다 스승님 손으로 길러낸 제자를 어찌 장사 지내겠습니까 제가 죽은지 3일 되는 날 최부자가 오면 그분에게 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은 두말하지 않고 저를 묻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부자가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오는 날은 제 영혼이 들어간 개영배가 이미 깨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부자가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저 활활 타는 불가마 속에 저를 태워주십시오 가루가 되면 다시 흙이 될 것이고 그 흙으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부디 몸을 보증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제자는 죽었는데 불행하게도 최부자가 달려온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와 같은 처절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런 술잔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개영배가 깨진 것이지요 제자의 피와 넋이 들어간 개영배가 허무하게 깨진 것입니다 오신 김에 최부자가 제자의 장례나 치러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최부자는 부탁받은 대로 제자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부자는 며칠 후에 아무래도 스승이 궁금하여 다시 그릇 가마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도 그 전날 운명한 것입니다 최부자는 다시 스승의 장례도 치러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걸작품을 만들 수 없는 가마만 있고 그 옆에는 먼저 간 제자와 뒤에 따라간 세상의 무덤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차린고비와 토목공이 옛날 어느 마을에 토목공이가 살았습니다 토목공이는 아버지 되나 할아버지 때나 마찬가지로 몹시 가난했어요 겨울이면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었습니다 토목공이가 살림을 맡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토목공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들을 모두 틀어막았습니다 살림이 조금씩 펴나갔어요 십여 년 뒤에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가난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금검저략하고 남에게 까닭없이 술을 사거나 담배를 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두새 중에서도 상구두새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 토목공이에게 최근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마땅한 신부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부잣집이라 중매쟁이들은 부리나케 드나들었지만 마음에 든 자리가 없었어요 예쁘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토목공이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토목공이는 좋은 며느리를 고르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토목공이는 우선 자기와 엇비슷하게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껴 쓸 줄 아는 구두새의 딸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두새의 달 중에서도 나이 된 딸을 찾기로 했어요 구두새 아비 아래서 나이 차도록 자랐다면 아비를 보고 배워 살림을 튼실하게 잘 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이는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구두새의 관연한 딸을 찾았으나 마땅한 상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두새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구두새의 관연한 딸은 더욱 드물었지요 하지만 토목공이는 단념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연한 딸을 둔 구두새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주의 자린고비라는 구두새가 있는데 세모를 넘은 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목공이는 자기가 자린고비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가서 자린고비의 살림 사는 법을 보고 딸도 먼발치에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목공이가 자린고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곶간의 규모가 제법 크고 지붕의 기와들도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구석 부족한 데가 없고 넘쳐나는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의 딸도 밉지도 곱지도 않았지만 건강하고 부지런 해서 며느리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토목공이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부인과 은혼해 자린고비네 집으로 청혼을 보냈습니다 자린고비네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사위감을 구하던 참이라 두 집은 곧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자린고비의 딸은 토목공이네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토목공이는 그날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그런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한톨이라도 곡식이 떨어질 세라 바닥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토목공이는 점점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밥상에 놓인 간장 중지에 늘 간장을 가득가득 채워 놓는 것이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참지 못하고 토목공이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 그렇게 간장을 헤프게 써서는 안된다 우리집에서는 오늘 이때까지 간장을 간장종지에 가득 부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왔다 장독대에 파디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우리는 기어이 그 놈을 잡아 그 발목에 묻은 장을 씻어 장독에 도로 놓고야 놓아주었단다 그러셨어요 아버님 그래 그러니 앞으로는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도록만 붓거라 토목공이가 말을 끝내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아라 저희 집에서는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으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다가 잘 안떠지면 종지바닥을 긁어 숟가락과 종지가 달아 없어질 것이고 간장이 잘 안떠지면 종지를 기울여서라도 따라먹지요 그러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달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집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종지에 간장을 가득 떠놓으면 숟가락이 다를 리 없고 또 간장을 떠먹으려다가 간장이 가득 찬 것을 보면 저절로 잔 생각이 나서 떠먹지 않습니다 간장을 종지에 가득 부어놓으면 이렇게 여러가지로 이깁니다 도목공이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치며 탐복했습니다 아가야 네 말이 구구절절이 옳다 누구에게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림사는 법을 배웠느냐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사도 너른께 나도 새로 배워야겠구나 토목공이가 두 번 탐복했다는 사실을 전에 듣게라도 한 듯 며칠 지나 자린고비가 토목공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이 잘 사는지 어떤지 궁금할 뿐 아니라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토목공이와 자린고비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돈이나 식량을 어떻게 아끼고 절약해서 재물을 쌓았는지 자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어떻게 아끼고 절약하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목공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우리는 부채 하나를 사면 십년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 쓰는고 하니 부채를 활짝 펴서 쓰지 않고 처음엔 한쪽만 펴서 붙입니다 그래서요 한쪽이 다해지면 다음쪽을 펴서 붙이지요 그렇게 한쪽 한쪽 차례로 펴서 붙이면 평생 네대개로 능히 붙이고 살 수 있습니다 부채를 해마다 사서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자린고비는 희죽 웃었습니다 부채 네대개로 평생을 붙이고 살 수 있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부채 정도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채 하나를 가지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습니다 어떻게요 부채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오른손으로 활짝 펴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런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가 해지거나 다를 리는 없습니다 도무 도무공이 도무공이가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부채 네대개로 평생 쓸 수 있다는 자신보다 훨씬 고수였어요 저런 아비 아래 보고 배웠으니 며느리가 저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살 수밖에 없겠다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밥상 가운데 처음 온 사돈을 위에 자방 고등어를 구해온 모양이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머금직해서 침을 흘리기보다 고등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돈어른 무엇이라도 묻었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돈어른 내가 처음 왔다고 해서 이 비싼 고등어를 상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종종 사돈어른 댁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창값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사돈어른이 자주 올 뿐도 아니고 처음 오는 것은 한 번뿐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고등어를 상에 올려놓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무슨 방법이라도 잊고 말고요 귀한 손님이 오거든 자방 고등어를 구워내놓되 상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자방 고등어를 상위 천장에 닿을 뜬 말뜬 매다십시오 그러면 손님이 밥 한 숟갈을 뜨고 고등어 냄새를 한 번 맡고 또 한 숟갈 뜨고 냄새 한 번 맡으면 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돈어른께서도 고등어 냄새를 맡고 식사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입니다 도모공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돈의 얼굴에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고등어 냄새라도 묻었소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절약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절약하고 싶거든 고등어를 한 번 쳐다보고 어이구 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보고 세 번 본 뒤에 짜다고 해야 하지요 짜다는 말도 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 재물은 쌓이고 쌓여 대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절약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찾아내어 모두 막아야 합니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반입니다 여기에 이르자 도모공인은 희죽 웃다 못해 벌떡 일어나 넙죽 큰 절을 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자주 오셔서 살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돈어른을 사무로 모시고 절약하는 법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뒤로 토목공인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자림고비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림고비가 오지 않을 때는 토목공이가 찾아갔어요 이래하여 두 사도는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토목공인에도 자림고비네도 날로 부자가 되어 갔답니다 시집간 노처녀 옛날 옛날에 어느 집안에 참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감만 나서면 두 말 없이 시집을 보내기 꼭 좋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신랑감이 웬만하면 시집을 가도 좋겠습니다만 신랑감을 어찌나 까다롭게 고르는지 퇴박을 놓는 것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 신랑감은 가난해서 싫고 그 신랑감은 몸이 약해서 싫어요 이렇게 콧대가 새어서 신랑감마다 퉁겨버렸지요 딸이 워낙 싫다고 하니까 부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못 간 늑은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처녀를 노처녀라고 하지요 그러다 처녀가 아이고 내가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큰일이네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나이가 서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도 진작 딸을 윽박 질러서라도 마땅한 신랑감에게 시집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전혀 나이가 많으면 중매쟁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집을 보내려고 몸이 달아서 나이가 많다고 다들 머리를 흔드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자네 딸 시집 안 보내려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집 보내기가 어렵구먼 그래서 내가 알아보았네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 집안을 내가 아는데 자네 딸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네 그 사이에 어디 말을 한 데가 있는가 말이 뭔가 요즘에는 중매쟁이가 대문에 들어서지도 않네 주가 못 시킨 부모 마음은 자네도 잘 알 것이네 그러면 잘 되었네 내가 어서 서둘러야겠네 그려 부탁하네 아 술 석잔이야 대접 못하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처녀는 윗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을 때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혼사 자리를 말하자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나도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배를 짜면서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빨리 빨리 짜는 것으로 기쁨을 나타냈지요 저 윗방에서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시집 갈 당사자야 우리 딸일세 배를 참 잘 짜네 그려 내가 꼭 성사가 되도록 함세 부탁하네 이런 소리를 들은 처녀는 한 자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반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배를 짜다가 날실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것을 이어서 짜야만 폭이 변함이 없는 법인데 이 노 처녀는 시집갈 생각만 하느라고 실이 떨어져도 이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짜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이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녀는 그러거나 말거나 부지런히 배를 짜서 놀랍게도 한나절에 배 한필을 다 짰습니다 그때에는 배 한필이 마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배를 짰는지 알 것입니다 비록 배폭은 좁았지만 말입니다 한필을 다 짰을 때 배폭을 보니까 꼭 대님 만하였습니다 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발목에 대님을 매지어 꼭 그만큼 굵은 손마디만 하게 좁아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다행히도 혼인이 성사가 되어서 며칠 후면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양쪽 집에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지요 이제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날 짠 배는 이상이 없었지만 손님이 오던 날 짠 배는 우스꽝스럽게도 처음에 멀쩡하던 배폭이 나중에는 손가락만하게 좁아져 있었는데 장에 팔러 가려던 아버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부인이 싸준 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팔려고 내놓았더니 보낸 사람마다 묻고 웃었어요 다른 배는 팔았는데 그 대님 만하게 좁아진 배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임자가 있으면 팔려고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거 누가 짰소 이거 우리 딸이 짰소 평생에 이런 배는 처음 보았네 이런 소문이 나서 장터 사람들이 다 와서 복고는 웃고 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배를 팔지도 못하면서 웃음거리만 된 것이 화가 나서 일찍 집으로 떠났습니다 마침 이때 장터에 비단옷 입은 사람이 하나 찾아와 장터 사람들이 왜 배를 움켜잡고 웃는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처녀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저기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러세울만한 거리에서 소리쳐 불렀지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구경하고 웃었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보려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이요 이제 다 귀찮으니 어서 돌아가시요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녀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만 그 비단옷 입은 사람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뛰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당신은 왜 귀찮게 여기까지 따라오시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를 사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빈잔만 주시오 안 그렇게 생겼소 내가 큰 망신을 당하고 화가 나서 그러오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 꼭 그 배를 사야겠소 값은 얼마든지 간에 내가 사겠소 그래서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흥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짜로라도 주고 싶으니 숨을 몰아쉬고 달려온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가져가시오 서로 많이 주겠다느니 그냥 가져가도 좋다느니 양보를 하다가 비단옷 입은 사람이 종이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천냥짜리 어음이었어요 처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배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어음이오 정 돈을 주고 사겠다면 단돈 성냥만 주고 가져가시오 아니 이 돈이 적다면 더 드리기다 어서 팔기나 하시오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 같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러자 비단옷 입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천여가 짠 것이오 댁의 딸은 틀림없이 나이가 많을 것이오 아니 어떻게 하시오 사실 우리 딸은 나이가 많다오 그럴 것이오 이것은 시집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노천여가 정신없이 짠 것이오 시집 못 간 한이 서린 배란 말이오 그러니 장가 가고 싶어서 병이 난 총각이나 짝사랑하여 상사병으로 죽게 된 젊은이에게는 둘도 없는 약이라오 나는 이 나라의 임금님과 왕자님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이오 시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약은 단 하나 노천여의 시집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배를 삶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궁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며 구하던 차에 우연히 당신을 만난 것이오 이것이 나에게는 천하의 둘도 없는 귀한 것이니 안심하고 이 돈을 받아서 혼사나 잘 치르시오 아버지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님 같은 분도 상사병에 걸립니까 그럼요 사랑으로 생긴 병은 왕자나 백성이나 같지요 고맙소 나는 기다리는 왕자님에게 약을 지어드리러 갈 테니 당신도 어서 가보시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작별하였습니다 궁중으로 돌아간 시인은 데님처럼 좁아진 배로 왕자를 낳게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장 사람들에게서 놀림을 받았다고 할 때 노천여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시의를 만나 어음 삼천냥을 받고 팔았다고 할 때는 다들 놀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면서 시의가 가져간 그 배로 왕자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음을 바꾸어주는 관청에 가서 돈 삼천냥을 받은 처녀집은 그 돈으로 혼사를 잘 치르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난 산골에 사는 호랑이가 먹을 것이 없을까 해서 마을로 어슬렁거리며 내려와 불이 켜진 초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방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놈의 가난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가난 이 원수놈의 가난 이 가난을 언제 떨어내고 잘 살아볼까 이렇게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가난 타령을 하였습니다 여보 가난이 아무리 무섭기로 저기 있는 호랑이 부인이 하는 말을 들은 방 밖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부인 내가 도사란 말인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방 안에서 어떻게 할지 호랑이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의 정체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까짓끔 뭐가 무서워? 그렇지 않아도 고을 원님이 호랑이를 잡아오면 상을 준다던데 가난에 비하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호랑이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당장 목을 비틀어 잡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이란 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한 번 붙으면 평생 떨어질 줄을 모르니 언제 이 가난에게 복수를 할까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호랑이는 이제까지 가난이라는 맹수를 알지 못하고 산중의 왕으로 으스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짐승이기에 내가 여태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긴 놈이기에 사람이 사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사람에게 달라붙을까 그리고 한 번 달라붙으면 떨어질 줄 모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이라는 짐승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가난이란 놈을 조심해야겠다 아무래도 이 집 근처에 가난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 야단이구나 그러면서 호랑이가 떠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남자는 빚쟁이에게 시달려 가난한 신세 타령을 한 것인데 마침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속이 상한 남편은 밖에 바람을 쐬러 나오면서 큰 소리로 가난을 불렀습니다 나는 가난이 원수야 이놈의 가난아 그러면서 가슴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무엇이 웅크리고 있어서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가 눈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기겁을 나고 놀랐습니다만 호랑이에게 죽을까봐서 소리를 못 내고 자기도 마루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도 엎드리고 집주인 남자도 엎드렸어요 한참 있어도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집주인 남자가 그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벼랑간 등에 올라탔습니다 잠든 호랑이거나 죽은 호랑이라면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정작 놀란 것은 긴장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집주인이 나오면서 가난을 크게 불렀는데 어느새 가난이 호랑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집 주위에 숨어 있다가 달려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만 일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가난이 등에 올라탔으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을 등에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려고 비호다운 행동을 보였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듯이 달렸습니다 호랑이는 가난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면서 이놈의 가난아 이제는 사람을 떠나 나에게 왔느냐 등에 올라탄 가난아 어서 떨어져라 한편 집주인 남자는 호랑이 등에 멋모르고 올라탔다가 눈알이 핑핑 돌 만큼 호랑이가 달리니까 떨어질까 봐서 호랑이 목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등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호랑이와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결사적으로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달리고 달렸습니다 지리산이라면 밤새 열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호랑이는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아란 곳 없이 호랑이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호랑이는 기진맥지나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증명한 셈입니다 집주인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난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뜻이 심각하게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10년에 성공한 사람 옛날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여도 맨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괴롭고 또 괴로운 나머지 물에 빠져 죽을 셈으로 깊은 산골에 있는 큰 연못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구나 나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는데 죽어 없어진들 누가 알겠느냐 나의 한평생은 가난과 서른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죽으려 하니 너무 허무하다만 이대로 고생하면서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랴 그러면서 자기가 빠져 죽을 시뻘한 물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저 물에 장사진을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죽을 사람이 생각하면 무얼 하며 슬퍼하면 무얼 하나 뛰어들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막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려는 순간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머리도 하얗고 소염도 하얗고 옷도 하얀 할아버지가 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려는 사람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조금만 참으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다 아직 잘 살 때가 안 되었으니 지금 죽지 말거라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죽어야 합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 연못의 신이다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 조금 더 참지 못하느냐 죽을 셈치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어르신 그러면 죽을 셈치고 얼마나 살아야 합니까 많이도 말고 3년만 3년만 참아라 3년만 참고 살라구요 3년이라 예 3년이라면 참고 견딜만 하지요 10년이라면 지루해서 당장 죽는다지만 3년이라면 어떻게든지 견디어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3년 후에는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당장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사람을 사귀며 살거라 누구에게 원수지지 말고 성심성의껏 잘 대해주면서 살고 농사를 짓더라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짓는 농사라고 생각하고 짓거라 앞으로 남은 3년을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란 말이다 그래서 안되면 그때 다시 여기로 오너라 예 죽을 몸이었는데 3년이야 더 못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말지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죽으려던 박서방은 그냥 내려오고 백발 노인은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와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3년만 3년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았지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3년만 살다가 죽을 몸인데 무슨 원수를 삼고 살아가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으로 대하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면 3년만 이 세상을 떠날 몸인데 게으름을 피워서 무엇하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의 별명은 박삼년만 박삼년만 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죽으려던 이 사람을 박삼년만 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박삼년만은 정말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3년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일만 죽도록 더하고 성질만 죽이고 살아온 지난 3년이 손의 투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삼년만은 화가 나서 그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죽기는 죽지만 백발 노인에게 화풀이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박삼년만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연못은 여전히 시뻘어기만 할 뿐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은 것이야 그때 죽는 것인데 그 노인을 만나서 죽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고생만 했어 나오기만 하면 단단히 따지려고 하였는데 없잖아 그러니 그냥 지난 3년은 손에 본 샘 치고 죽자 그러면서 시퍼런 연못에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려는 순간 연못이 부글부글 하더니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옷도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삼년만은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왔구나 박삼년만이란 별명까지 생겼는데도 못살겠더냐 속이 상합니다 그때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둘 일이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말리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시 왔습니다 참 참 안 됐구나 그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냐 조금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3년만 참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예전보다 재미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도 3년만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아서 누구의 원한을 산 일도 없고 친구도 잘 사귀어서 그런대로 재미는 있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더 부지런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었단 말이지 예 이제 생각해보니 손해만 본 것은 아니군요 그러나 저러나 이까짓 이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질이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백발 노인도 딱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말하겠다 3년만 더 참고 살아가거라 또 3년만 이라고요 그러면 6년을 어르신에게 속아 살라는 말입니까 6년이면 어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참느냐 이미 3년은 참았지 않느냐 그러자 박 3년만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백발 노인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다시 3년만 참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죽으러 오지요 뭐 고맙다 참 잘 생각한 것이야 되도록 여기 오지 말고 잘 살아보거라 이리 하여 박 3년만은 집으로 내려오고 백발 노인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만 3년만 이렇게 3년만을 노래삼으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마음도 그런데 잘 살 수 있었으면 여기 다시 오겠습니까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약속을 하지 한 번만 마음을 돌려라 3년만 더 참고 열심히 살아봐 그때는 복이 돌아올 것이다 아이고 또 3년만입니까 그러면 석삼년이 아닙니까 합해서 9년 정말 너무하십니다 진작 죽을 저를 9년이나 살려놓아서 고생만 시키시는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이왕 6년을 속아 살았으면 나머지 3년을 더 못살겠느냐 어서 돌아가서 전보다 열심히 살아보거라 박삼년만은 화가 났지만 지난 6년이 아까워서 다시 내려가 3년만 더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리하여 박삼년만은 집으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농사짓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또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박삼년만의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떠날 줄을 몰랐어요 화가 난 박삼년만은 다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백발노인이 나타났어요 또 왔단 말이냐 이제는 말하기도 실소 내 마음대로 죽을 것이오 잠깐만 나도 너만큼이나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다 내가 살겠다고 참는 것인데 왜 영감이 참고 기다립니까 여기에 앉아서 우리 지난 날을 차근차근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백발도인이 자리에 앉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래 지난 9년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동네에서 부지런하고 신용이 있다고 하고 참을성이나 인사성이 많다고 하고 제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고 따릅니다 어느 사이에 동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저는 3년만 희망을 갖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못 산단 말이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네 자네가 도중에 포기할까 보아서 내가 가슴을 조였지 그런데 저는 언제 복을 받습니까 이제 복을 받은 것이네 이제 꼭 1년 남았네 9년을 참았는데 남은 1년을 더 못 참겠는가 이리하여 박 3년 만은 다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1년만 1년만 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1년 만이라니까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돈으로 변하는 듯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박 3년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 3년만은 그 후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양반과 쇠돌이 어느 시골에 체면 사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의 체면이 깎일까 봐 무슨 일이든 조심하고 먼 길을 함부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50이 넘도록 서울 구경 한 번 못했습니다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먼 길을 함부로 가는 것도 체면이 깎이는 일이지만 서울 구경을 못한 것은 더욱더 양반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시골 양반은 마침내 서울 구경을 나섰습니다 시골 양반은 마을 위에 올라탔습니다 견마는 이웃집 쇠돌이가 잡았습니다 쇠돌이는 발이 빠르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때는 산복이라 찌는 듯이 무더웠어요 시골 양반과 쇠돌이는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새로운 산을 보고 개울을 건너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요 시골 양반은 말했습니다 견문이 넓어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야 쇠돌이도 말했습니다 양반 날이들이 양반 날이들이 그래서 술독을 지고 말 한번 그럴듯하게 했다 시골 양반과 쇠돌이는 시골 양반과 쇠돌이는 점점 다리 힘이 풀리고 발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시골 양반도 지치는지 말 안장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시골 양반의 조는 모습을 보노라니 쇠돌이는 뭔가 심술이 났습니다 더위에 못 이겨 말이 푸푸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싫었습니다 쇠돌이는 말 곧비를 잡고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시골 양반의 하인도 아니고 소작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신세진 것도 없었습니다 신세를 졌다고 해봐야 지난 봄 서숙 한 말을 꾸어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두 달이 못되어 갚았지요 쇠돌이는 화가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쇠돌이는 말을 세우고 한참 서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영문 모르는 양반이 한마디 했습니다 양반날이 그만큼 타고 왔으니 말에서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시골 양반은 천안상놈이 말에서 내리라는 말에 참을 수 없었지만 한 번 성질이 나면 불뚝꿈 같은 쇠돌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리기 싫다면 내가 내려드릴게요 쇠돌이는 말 잔등에 앉은 양반을 넙죽 들어 내렸습니다 양반도 몰라보는 고현놈 같으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쳤으나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루 내내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외딴 심산 유곡이었습니다 그만 말 곧비를 잡구려 네 이놈 광가로 가자 광가가 이 험한 산 속에 있기나 한답디까 뭐라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시골 양반은 더 호통을 치면서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골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돌이를 말에 태우고 자기가 견마잡이가 되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새와 나무와 골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천안 가까이 오자 쇠돌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양반너리 이젠 다시지요 시골 양반은 말 곧비를 놓고 말에 다시 올랐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잘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돌아올 때도 천안까지는 쇠돌이가 말곧비를 잡았고 천안을 지나서는 시골 양반이 잡다가 산 속에 빠져나와서는 또 쇠돌이가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골 양반은 그 뒤 쇠돌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했어요 여보게 쇠돌이 서숙이 아직 남았나 떨어져가면 가져다 먹게 갚지 않아도 되네 이웃 사촌이란 것이 뭔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쇠돌이는 쌀이 떨어지기만 하면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양반너리 뭔가 서울 갈 일이 이젠 없습니까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게 조용히 하게 시골 양반은 뒤주가 있는 곳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골 양반과 쇠돌이는 점점 이웃 사촌과도 같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방귀 장수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뱉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산 깊이 깊이 들어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베었습니다 나무가 오지끈 넘어지면서 밑동에 뻥 뚫린 구멍에서 왕벌들이 수십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구멍에는 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와 함께 단지를 가져와서 꿀을 퍼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꿀을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이불을 털고 일어나 늘어지게 하품을 하려니 방귀가 뽕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귀는 다른 방귀하고 달랐습니다 어찌나 달고 향기롭던지 할머니는 냄새를 따라가며 코를 흠흠흠 했습니다 여보 여보 영감 이렇게 단방귀를 우리만 맞지 말고 장으로 나갑합시다 어디 그렇다면 당신도 한번 끼워보구려 할머니는 항문에 힘을 주고 방귀를 끼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방귀 냄새를 따라가며 코를 흠흠 했어요 정말 달고 맛있고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침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다음방귀 사세요 다음방귀 사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노친네들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군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홀로 사는 부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때 부자인데다 심심했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단방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맛있다는 걸 다 먹어보았지만 단방귀는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여보시오 그 단방귀 얼마요 아주 비싸다오 비싸도 좋으니 한번 먹어봅시다 할아버지는 부자집 할머니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꾹꾹 닫고 창구멍도 다 틀어막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똥구멍에다 코를 댔어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라 하며 연거포 외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방귀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얼마 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손가락에다 꼴을 조금 찍어먹고 방귀만 끼면 자꾸자꾸 돈이 모이니 부자가 될 수밖에요 나무꾼 할아버지네가 단방귀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강마을 구둣의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나무꾼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네만 부자가 되지 말고 나도 부자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단방귀를 만들 수 있나 나무꾼 할아버지는 구둣의 영감을 골탕 먹이려고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자네만 가르쳐주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한밤중에 측간으로 가서 날콩 서마라고 물 한 동의를 마시게 그러면 단방귀가 아침부터 뽕뽕 나오네 구둣의 영감은 집으로 돌아가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밤중이 되자 영감은 측간으로 아무도 몰래 들어가 날콩 서말과 물 한 동의를 허겁지껍 들이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둣의 영감은 동네방네 외치며 다녔습니다 다음방귀 사소 다음방귀 사소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금방이라도 설사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단방귀는 설사와도 관련이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구둣의 영감은 아랫마을 부잣집 할머니네 집까지 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겨우 소리쳤어요 다음방귀 사소 부잣집 할머니는 불이 났게 구둣의 영감을 맞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닫고 문틈과 창구멍을 솜으로 꼭꼭 막고 구둣의 영감에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항문에 힘을 주고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방귀는 나오지 않고 설사똥이 푸드득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똥이 나오는지 바지춤을 빠져나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 할머니는 방망이를 들어 구둣의 영감을 후려치고 구둣의 영감은 날 살려라 허리춤을 한 손에 거머쥔 채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잣집 할머니와 구둣의 영감의 쫓고 쫓기는 광경은 동구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는 방귀 팔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구두새와 하아인 한 마을에 구두새 영감이 살았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부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고 해야 마땅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어찌나 인색한지 동전 한 푼에도 벌벌 떨었습니다 식구들은 밥 한 숟가락도 듬뿍 떠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근검 절약하며 살다 보니 살림은 점점 탄탄해져가고 곶간에 쌀 감아도 쌓이고 논밭도 늘어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마당도 골목도 눈이 새하얗게 쌓였고 들과 산은 눈천지였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하인을 불러 젖혔습니다 여봐라 눈이 이리 쌓였으니 사냥의 한 성맞춤이겠구나 이런 날을 그냥 그대로 보낼 수야 없지 고음재 골짜기로 가자 그 골짜기라면 산토끼는 물론이고 노루나 사슴도 잡을 수 있을 거다 하인은 밥 위 사냥에 필요한 활과 화살 그리고 사냥감을 담아올 망태기를 챙겼습니다 하인은 사냥 준비를 대충 끝내고 점심밥을 안방마님에게 부탁하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사이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던 모양입니다 구두새 영감의 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옛날부터 남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기다리는 재간이 없는 법입니다 영간마님 부르셨습니까 사냥갈 제비를 하라고 아침 일찍 일렀는데 여태 뭘 꾸물거리는 게냐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만 점심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뭐라고? 고얀놈 같으니 사냥이 무슨 모내기인 줄 아느냐 사냥은 소일거리에 불과하다 어서 그냥 떠나자 구두새 영감이 이렇게 나오니 하인은 별 도리 없이 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하인은 활과 화살, 화살집을 망태기에 담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곰재를 넘어갔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하인에게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르고는 허리를 숙이고 눈밭을 달렸습니다 그래배도 구두새 영감은 한다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도 눈밭으로 기듯이 날아가는 꿩 한 마리를 초장의 활로 쏴잡았습니다 영감은 꿩을 잡고 신이 나서 골짜기로 능선으로 이리뛰고 저리뛰었습니다 그런데 초장의 너무 재미를 본 탓인지 화살은 관역을 조금씩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았다 하고 보면 산토끼는 사라지고 잡았다 하고 보면 노루는 튀어갔습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하인이 맨 망태기에는 초장에 잡은 꿩 한 마리가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속을 헤매고 다녔던지 다리는 청근처럼 무겁고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더 참지 못하고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봐라 더는 못 참겠다 꿩이라도 구워먹자 하인은 불이 났게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마른 가지들을 한아름 꺾어다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인이 이리불고 저리불었지요 마침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인은 모닥불 위에 꿩을 얹었어요 깃털이 거의 타는 것 같자 하인은 불 속에서 꿩을 꺼내어 남은 깃털을 모두 뽑고 나서 다시 꿩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기 익는 냄새가 슬슬 풍겼습니다 하인은 군침이 돌았어요 구두새 영감도 군침이 돌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저렇게 맛있는 고기를 하인과 나누어 먹다니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저 혼자 꿩고기를 다 먹고 싶어서 이국니 저국니를 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그렇지 왜요 영감마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다 이런 좋은 날에 무슨 일은 구두새 영감은 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여봐라 눈이 내린 산속 경치가 일품이로구나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 써니 시안수 짓지 않고 어찌 그냥 배를 재우겠느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시를 짓는 사람이 이 고기를 모두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인은 어이가 없어서 구두새 영감의 얼굴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하인은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시를 지을 재간이 없었지요 그러니 시안수를 짓자는 것은 영감 혼자 껌고기로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감마님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무슨 시가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예로부터 배가 고파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 했느니라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나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 내놈은 먹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쉬운 것으로 운자를 내주마 영감마님의 생각이 전 그러시다면 그럴 수밖에요 운자를 내보시지요 까짜를 맨 끝에다 넣고 석줄로 지어봐라 시란 원래 넉줄로 되어 있지만 내놈이 무식하니 석줄로 하자꾸나 구둣의 영감은 하인이 시를 짓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잘 쓰지 않는 까짜를 넣었습니다 어디 지을테면 지어보라는 시기였지요 구둣의 영감은 느긋하게 눈을 감고 시상을 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 구워졌을까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하인은 말을 마치고는 꽁 다리 하나를 덥석 들어 한 입 뚝 베어 먹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시도 짓지 않고 고기를 먹다니 이런 전하에 빌어 먹을 놈을 보았나 영감은 두 눈을 불아리며 소리쳤습니다 영간마님 왜 이러십니까 소인은 약속대로 했는데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뭘 약속대로 했단 말이냐 시를 짓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인이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무슨 시를 지었단 말이냐 방금 제가 까짜돌림으로 시를 지어 읊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읊어드릴까요 하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읊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다 구워졌을까 분명히 맨 끝에 까짜를 넣었습니다 맛이 있을까 또 까짜를 넣었지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마지막에도 분명히 까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인이 영간맛이 하인님보다 시를 먼저 지었지요 소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구둣의 영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명시보도 까짜로 끝난 시였어요 뭐라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하인에게 그것도 시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감하님 소인이 먼저 시를 지었으니 약속대로 이 꽁고기를 다 먹어도 괜찮겠지요 구둣의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꽁다리를 맛있게 뜯어먹는 하인의 입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구둣의 영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닥불 옆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뜯어먹고 난 하인은 두 번째 다리를 집어들더니 구둣의 영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영간마님 이 다리는 영간마님이 되시지요 아니 뭘 사람이란 인정이 제일 아닙니까 아무리 소인이 시를 먼저 지었다고 어떻게 두 다리를 다 먹겠습니까 그리고 영간마님과 다리를 나누어 먹지 않으면 영간마님이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인이 영간마님을 또 업고 가야 하잖아요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 이 다리를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래야 집으로 돌아가지요 구둣의 영감은 마지못해 꿩 다리 하나를 받아서 씹으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꿩 다리가 꼭 모래를 심는 느낌이었어요 구둣의 영감은 저 혼자 꿩고기를 먹으려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한 번 뉘우치고 보니 뉘우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영감은 하인에게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을 뿐 아니라 마누라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늘 잘못을 저질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구둣의 영감은 글자를 배우지 못한 하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인색한 짓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답니다 돈을 찾아준 노인 옛날 어떤 곳에 남의 농사를 대신 관리해주는 마름 일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름이란 땅 주인인 지주가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그대가 일권을 사서 농사도 짓고 또 논도 남에게 빌려주어서 가을에 거둔 곡식에서 사용료인 소작료를 받아서 주게 그러면 그 돈에서 잔의 몫을 주겠네 하여 남의 논을 관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땅 주인인 지주와 논을 붙이는 소작인 사이에서 이를 보는 사람입니다 땅 주인이 땅이 많으면 지주 대신 이를 볼 마름이 여럿 있어야 하고 그 마름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을 도마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마름이 가을에 소작료를 받아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지주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간 것입니다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서 논밭에서 나온 곡식이 많으니까 내 목도 두둑하겠는걸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서울로 갔는데 도중에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돈 주머니였습니다 먹고 싶은 술도 먹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은 채 부지런히 서울에 가다가 어느 후미진 곳에서 대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른 용변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생각하니 돈 주머니를 그 자리에 놓고 온 것입니다 큰일이 났구나 허리에 두른 돈주머니를 잃다니 그러면서 도마름은 급히 변을 보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마침 이웃 동네에 사는 노인 하나가 큰 황소를 몰고 그 길을 가다가 아니 저것이 뭔가 하면서 가까이 가보니 돈이었습니다 저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돈이 없어진 줄 알면 이 자리로 부지런히 돌아오겠지 돈 임자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노인은 소액의 풀을 뜯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한참을 기다려도 돈주인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 와서 두리번 두리번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물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소 예 돈주머니입니다 노인장 혹시 여기에 있던 돈주머니를 못 보셨소 얼마나 크오 그리고 언제 잃어버렸소 아까 두세 시간 전에 여기서 뒤를 보고 빠뜨린 것입니다 크기는 이만하고요 그러자 노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댁의 말을 들어보니 돈 임자가 틀림없구려 나는 댁을 기다리고 있었소 여기 있으니 조심해서 가지고 가구려 돈을 받은 도마름은 돈의 일부를 노인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주려고 하였습니다만 노인은 완강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댁도 남의 돈을 갖다 주어야 하는 저 지인이 어서 가지고 가시오 십년 감수는 하였겠소이다 어서 가보시오 그러면서 소를 몰고 갔습니다 이름도 성도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소를 몰고 가버렸어요 정말 고마운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도마름도 돈을 찾았으니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도마름처럼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를 피하고 있던 청년 하나가 밖을 보더니 이 냇물이 소나기물로 붓기 전에 어서 건너가야지 그러면서 바로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청년은 성질이 급하기도 하군 위험할 텐데 하고 비를 피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도마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지나서 아까 나간 그 청년이 위에서 밀려오는 물에 휩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청년이 떠내러 간다 냇물 냇물 두 개 나온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이 떠내러 간다 곧 죽겠는데 이렇게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누가 뛰어들어 사람이 죽어가는 걸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딱 한 일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돈이나 생긴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도마름이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은 앞서 이른 셈치고 저 청년을 구해주자 여러분 누구라도 물에 들어가서 저 청년을 구해준다면 이 돈을 드리겠소 돈이 얼마라도 좋으니 어서 저 청년을 구해주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무정한 인심 같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구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젊은이는 기절을 하였다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씻어내고 두드리고 물을 토하게 하여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나를 구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청년을 구하러 물에 들어간 사람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구하기는 내가 구했으나 이 양반이 돈을 준다고 하여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이니 인사는 이 양반에게 하시오 그래서 살아난 청년은 도마름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깎듯이 한 뒤 어디 사시느냐고 물으며 갈 길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라고 부득부득 권하였습니다 나는 무슨 인사나 사례를 받으려고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노인이 선한 일을 하셔서 잃은 돈을 찾았는데 나도 이 돈이 없는 셈치고 당신을 살린 것이오 그러니 원래 감사할 사람은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노인입니다 저야 그 노인이 누구인 줄 압니까 그저 눈앞에 계신 분이 제일 고맙지요 여러 말씀 하실 것이 없이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권하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사양하는 것이 도리어 신뢰가 된다고 하여서 젊은이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소나기인지라 냇물이 바로 빠져서 안전하게 냇물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냇물을 건너서 청년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노인 하나가 허둥지둥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 삼대독자 외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어디 내 손자야 정말 살았느냐 누가 어느 분이 너를 살렸느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은 노인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안심하세요 그래 살았다고 기뻐다 그런데 그 은인은 어디 계시냐 그러다가 신선히 마주친 노인과 도마름은 똑같이 놀라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 그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소를 몰고 가던 그 노인 돈을 찾아주고 이름도 성도 가르쳐주지 않고 돌아서서 가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청년의 할아버지 되게 우리 손자를 살려주느니 서로를 알아보고는 손에 맞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을 잡는다 음식을 장만한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노인장 저에게 고마워 마십시오 이 돈은 애당초 제가 잃은 돈인데 노인장께서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노인장이 그리 안하셨더라면 무슨 돈이 있어서 손자를 구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장이 손자를 구한 것이지 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으니 돈임자를 찾아준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은 남의 돈을 가지고 가는 처지에 그렇게 시원하게 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소 그런데도 내 손자를 살려주었으니 뭐라고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여기서 며칠 푹 쉬었다가 가시오 우리도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부족한 돈은 중당해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직접 물에 들어가서 청년을 구해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 도마름 어른이 주겠다는 돈은 내가 주겠소 약속보다 더 주겠으니 우선 술이나 한잔 하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분은 들으십시오 사실 나는 돈을 보고 손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듣고 보니 이 돈을 가진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돈은 사양하겠습니다 만약에 노인장이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그 돈은 여기 도마름 어른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운동을 한샘 지지요 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손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급히 물을 건너려고 한 것은 과거를 보고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날 이라서 이날에 되어 오느라고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할아버지 생신 축하가 되지 않고 큰 걱정을 끼쳐드릴 뻔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얼마씩 도마름 사람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청년을 구한 사람에게도 많은 사례를 하였습니다 이런 뒤에 도마름은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떠난 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행복하게 끝났답니다 각시의 나라 사랑 옛날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군에 홍당 각시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중국의 뱃사람들이 와서 예쁜 처녀를 사가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면 잡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서는 중국 선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 선인들도 홍당 각시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가려 하였으나 홍당 각시가 강하게 반대하자 강제로 납치를 하여 갔습니다 이처럼 예쁜 여자라면 우리 황제에게 바쳐서 큰 상을 받아야지 그렇게 선인들은 생각하고 홍당 각시를 잡아간 것입니다 이때 마침 중국 황제는 황호를 잃고 새로운 예쁜 황호를 찾고 있었어요 홍당 각시는 잡혀가는 마당에 선인들에게 마라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아가니 남들 어찌하겠소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몸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겠소 다만 나의 정을 하나만 들어주겠소 아가씨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말대로 중국에 가기만 한다면 무슨 정이라도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하시오 나의 정이란 간단한 것이오 대추 서말하고 하얀 모래 서말만 가져다가 이 배에 실어주시오 그것이야 어렵지 않소 다만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나는 조선 사람이오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 땅에 모래를 깔고 앉아서 중국에 갈 것이오 나는 당신들에게 잡혀갈지라도 조선 여자의 정신을 살릴 것이오 그러니 먹을 대추와 깔고 앉을 모래를 가져오시오 이 말대로 중국 선인들은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왔습니다 홍당 각시는 중국 선인이 준 것은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대추만 먹었어요 좋은 방석에 앉으라고 하여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모래에만 앉았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작다고 약보지 마시오 나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신세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소 또 다른 여자들을 나처럼 잡아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 원하는 대로 중국 황제에게 나를 갖다 바쳐서 상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다 내게 생각한 것이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태연하게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선인들에게서 예쁜 홍당각씨를 받은 중국의 황제는 무척 기뻐하면서 선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선인들은 홍당각씨에게 고맙다고 큰 절을 한 뒤에 떠났어요 황제는 홍당각씨에게 마음을 돌려 황호가 되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서 대추만 먹고 있는 홍당각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마음을 돌리도록 애원까지 하였으나 끝끝내 홍당각씨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저 아니더라도 예쁜 황호감이 많을 것이니 저를 단념하십시오 홍당각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황호가 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만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황호가 되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 음식을 먹기만 이라도 하시오 하고 황제가 말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죽기로 각오한 몸 중국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모래에 앉아서 우리나라 대추만 먹다가 대추가 다 떨어지면 죽을 것입니다 대추만 먹은 홍당각씨는 차츰차츰 말라갔습니다 황제가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대추가 다 떨어진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선으로 도로 돌려보낼 것을 행여나 마음을 돌릴까 하고 붙들어 두었다가 아까운 홍당각씨를 죽게 하였구나 후이 장사를 지내주어라 하면서 황제는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금지하여라 내가 홍당각씨의 절개에 감탄하였도다 황제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홍당각씨가 황제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쩐 일로 나타났는가 장사를 후이 지내주었는데 나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보아라 이 말을 들은 홍당각씨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무덤에 있고 비석이 있어도 여기는 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라도 조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은 것은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만 우리나라로 보내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대의 무담을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여자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안됩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여기는 제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여기 중국에 있으면 안되겠느냐 가야 합니다 만일 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밤마다 나타나서 호소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병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주마 그런데 어떻게 보내줄까 무덤을 파서 이미 썩은 몸을 다시 관에 넣어서 보내줄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좋지 않은 몸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영혼만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제 영혼이란 대추와 모래입니다 그러니 제가 먹고 죽은 대추씨를 모아서 제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배에 태워 제가 잡혀왔던 바닷가에 갖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바닷가에 저를 짓고 그 마당에 대추씨를 심어 제 영혼을 위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무덤은 그냥 두어도 좋습니다 저의 영혼은 우리나라로 돌아가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저런 홍당각씨가 왜 우리 중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런 여자가 황후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당각씨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탁한대로 다 들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황제는 대추씨를 모래에 묻어서 우리나라에 돌려보내고 바닷가에 절을 짓도록 돈도 함께 선인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 절이 바로 남양 반도 맨 끝에 있는 서산면의 홍복사인데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추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라는 명령 옛날 어떤 마을에 우스갯소리도 자라고 때로는 거짓말도 능청맞게 자라는 익살쿠러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기야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번 안해본 사람이 있겠나요 하지만 이 친구는 거짓말을 감쪽같이 하기 때문에 골탕을 먹으면서도 동네에서는 누구나 좋아하였습니다 애교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의원에게 바쁘게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막 어느 양반집 앞을 지나려니까 그 집 주인이 나오더니 이 거짓말 선수를 보고는 한가롭게 농을 걸었습니다 너 이놈 거짓말 쟁이로구나 니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디 어르신에게 그럴듯하게 거짓말 한번 해봐라 상대가 양반이라서 맞대놓고 섭섭하다는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좀 야속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이놈이니 거짓말 쟁이니 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거짓말을 한번 하라니요 이 자리가 사랑방 자리거나 고된 논이라는 자리라면 몰라도 지금 아버지 병원 때문에 의원에게 달려가는 길인데 이런 답답한 양반 텃세가 어디 있나요 원 어르신도 남은 바빠 죽겠는데 한가롭게 거짓말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거짓말 하기 싫어서 바쁘다는 거짓말 하는 것이지 그러자 이 친구가 양반을 한번 쳐다보고는 씩 웃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하필 어르신 같은 부자 양반을 만나서 달로가 날 깨몰함 말을 하기도 곤란하고 안하기도 곤란하네 그러면서 말을 할 듯 말듯 하더니 그냥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몸이 달아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난일인데 나에게 말을 안하려고 그러는 게냐 저 관가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 몫이 줄어드는데 어참 갑갑하네 어서 퍼뜩 냉큼 후다닥 말해보라고 저 원님이 계신 관가에서 지금 곡식을 내준다기에 이렇게 바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오는 대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준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저 먼저 갑니다요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돌아도 안 보고 내뺐어요 그러자 양반이 얼른 집에 들어와서 머슴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지게 위에 빈섬을 지고서 얼른 저 위로 가보아라 관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준다고 하더라 어서 가 늦게 갔다가 차례 놓칠라 이렇게 머슴을 보냈는데 해가 깜빡진 뒤에야 머슴이 잔뜩 보리매어서 들어섰습니다 이만저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빈섬으로 오면서 얼굴에 내 천자를 잔뜩 끄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일하기 싫으니까 꽤 비운 것 아니냐 그래 빈섬이 웬 말이야 빈섬이지 그럼 알곡식을 지고 옵니까 원님한테 가서 곡식 달라고 하니까 누가 곡식 준다고 했기에 왔느냐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저를 바보로 만들고 어르신까지 욕심이 많아서 광가의 곡식까지 바라는 절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게 굶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판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어르신에게 그런 엉터리 말을 해서 저를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허튼 소리에 한 놈이 어떤 놈인지 당장 목을 비틀어버릴 작정입니다 그 놈을 그냥 이렇게 화를 내니 양반인들 화가 안 나겠나요 그래서 당장 그 거짓말쟁이 친구를 찾아가서 역사를 잡고 흔들면서 이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한단 말이냐 네가 양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라고 산이 무너지게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속인 것이 제 잘못입니까 아까 저보고 거짓말 한번 하고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어르신께서 퍼뜩 거짓말을 하라고 그러시고는 그 말을 듣자 양반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말이라도 쓰이는 경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려는 부전자전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라면 아들도 좋으니까 좋은 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쓰지 않느니만 못한 말입니다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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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삼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란 양반이 술을 무척 좋아하셔서 식구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하루는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하고 맞아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보니 아들은 고방에 있었어요 고방이란 물건을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아들은 고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다가 아버지에게 들키자 못 뽑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저 거시기 뭐 좀 찾는구만요 거시기는 뭔 거시기요 술 찾지 않아 어린 자식이 벌써 술을 그리 좋아하더니 괴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원 참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들이 무한하던 차에 아버지의 꾸중을 듣자 무심결에 대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맨날 고방을 들들 뒤지지 않습니까 술이 있는 거 하고 이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서당에 다녀오던 손자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그날따라 혼장에게서 훌륭한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이 있는 법이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부전 자전이라 한다 하고 부전 자전이란 말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 자전이란 말을 쓸 곳이 없는가 하던 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무심코 서당에서 배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좀 보게 부전 자전이구나 이 말을 듣자 아버지도 아들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버릇없는 말을 하였다고 손자를 혼내주려고 하여도 두 사람 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아무리 아는 것이 있어도 형편에 따라 말을 해야 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 보는 데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소금 장수의 딸 옛날 옛날에 부잣집 도령이 가난하디 가난한 소금 장수집 딸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 소금 장수란 천하다고 하여서 아무리 그 딸이 아름다워도 청혼을 청혼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부잣집 도령은 그 처녀가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부모에게 때를 썼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리고 일가친척이 반대를 하여도 꼭 그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기어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간 소금 장수의 딸은 시부모와 일가 친척들한테서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런 소금 장수의 딸이 어떻게 우리집에 시집을 왔을까 이 집 아들 눈이 잘못되었지 저 걸음걸이 좀 봐 꼭 우리가 치겄네 아니 저 발 뒤꿈치 좀 봐 꼭 달걀 같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흉을 보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는 것이 정말로 흉이 될까요 신랑인 아들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하여도 우선 시부모부터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고 흉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색신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였습니다 그저 남편의 사랑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구박을 받으며 시집사리를 한다는 말을 들은 친정 부모치고 마음 편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소금 장수 내외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저 불안해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소금 장수 내외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이 시집사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딸이 치마 자락을 적셔가며 눈물을 들릴 것을 생각하니 밥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을 쉬면서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 친정 어머니가 의견을 내었어요 딸이 딸이 걸려서 영 죽게 꾸려 그런데 이제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가난할 망정 사돈댁을 한번 초청합시다 우리 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불러서 한번 대접을 하자구요 안 올지도 모르 강곡히 청하면 오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돈댁에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초청을 하니 한번 오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가난뱅이집에 왜 가느냐고 하던 시부모도 몇 번이나 강곡히 초청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가주기로 하였습니다 소금장수 대회는 사돈을 모셔다 놓고 술을 한잔 따른 후에 안주를 권했습니다 술 한잔의 안주라 그런데 안주가 이상했습니다 전혀 맛이 없었어요 싱거웠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안주를 들지 않고 잘 차린 밥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보니 김치도 국도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 내 집에 음식에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시부모는 음식이 싱거워서 밥을 몇 숟갈 들지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사돈 진지를 더 드시지요 집에서 먹고 왔더니 먹히지 않는 구려 여기 술이라도 더 드시지요 아까 먹은 술이 덜 깨서 들어가지를 않는 구려 그러면 바깥사돈은 술을 그만 하신다고 해도 안사돈께서는 진지라도 더 드시지요 아니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이때 소금장수가 정색을 하면서 딸의 시부모에게 말 했습니다 사돈 양주분이 여기 계시니 한 말씀 드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음식이 싱겁다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음식을 만든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일부러 소금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라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소금장수가 있어야 이 세상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나라님의 수라상에도 소금은 있어야 하고 사돈댁 같은 부잣집에도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빌어먹는 거지도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삽니다 소금장수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관리도 있어야 서로 어울려서 살지 세상 사람이 다 벼슬을 살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그래서 소금이 귀한 줄 아시고 우리 딸을 사랑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소금이 있어야 밥을 먹는답니다 평소에 평소에 말을 잘 못하던 소금장수지만 딸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말을 하니까 연설하듯이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이 끝나자 시부모는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사돈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소금 없이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사람마다 다 자기 할 일을 해야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딸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사돈 끼리 차별을 두지 않고 왕래를 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딸은 시집살이를 잘 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종 찾으러 간 사람 옛날 옛날에 어떤 곳에 혼자 사는 과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을 여러 명이나 두고 잘 살았어 그러나 남편이 죽자 재산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일을 잘하던 종들도 하나 둘 도망을 가서 그만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자식이라고는 무남동녀 외딸뿐 뿐이라서 대릴 사위를 삼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들이 도망갈 때 집에 있던 족보와 재물을 훔쳐간 뒤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족보와 재물을 되찾으려고 하루는 대릴 사위에게 종들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처럼 도망간 종을 찾는 것을 종 추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종 추리에 나섰습니다 사위는 소문으로 어떤 종이 어디 가서 잘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찾아가기로 하였는데 떠날 때 장모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종추리를 갖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네 증거를 없애려고 처음에는 안심을 시켰다가 나중에 감쪽같이 해치운다고 하니 단단히 각오하고 매사 조심하게 사실 사위도 걱정되는 일이었으나 장모의 딱한 신세를 생각하고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위는 소문을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여 종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도망간 종은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머슴을 부리며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에서 훔쳐간 족보를 자기 족보로 삼아서 그곳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가 생각하기에는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섣불리 건드릴 일이 아님으로 지나가던 길손처럼 조용히 처신하며 그 종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묻고 갈 수 없는지요 그러자 이제는 나이가 든 이전의 종 지금은 그 집에 가장 높은 어른이 나와서 하룻밤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위는 다른 사람에게 눈치 채이지 않게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갔다가 밤이 되어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늙은종은 깜짝 놀랐어요 마님의 그 어린 딸이 자라서 혼인을 하였군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사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이 그처럼 어렵게 사신다니 우리가 나올 때 가지고 온 재산은 돌려드려야지요 우리는 마님 내 족보로 여기에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고 그 가져온 폐물은 팔아서 논밭을 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마님 내 덕분이지요 언젠가는 재산을 돌려드리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위님이 오셨으니 잘되었습니다 먼 길을 노시느라고 고단하실 것이니 푹 쉬셨다가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드리는 돈을 가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장모가 말한대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늙은 종을 자세히 보니 진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의 아들과 딸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사위는 권하는 술도 들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오는 잠을 쫓으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영감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할까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것이나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 중에서 힘센 사람 며칠 불러서 같이 올 것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정 서너 명이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시간도 없이 장정들에게 붙들려서 사위는 집 뒤에 있는 으슥한 헛간에 대대보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을 매단단 말이오 우리를 보면 몰라 우리는 이 집의 아들이며 사위다 네가 와서 우리 집의 내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가 무사하게 살아가려면 너를 없앨 수밖에 그러니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겠다 여보시오 이댕 영감이 한 말과 다르지 않소 그야 아버지는 돈을 주어서 너를 살려 돌려보내자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의 비밀은 드러난 것 내가 비밀을 지킬 줄 어떻게 알며 다시 찾아오면 어쩐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너를 죽여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사위는 종출이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며 칼이 불빛에 어른거려서 무서웠어요 여기서 죽으면 이웃집에서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안다면 장모가 알지만 장모가 여기를 찾아오기도 어렵고 찾아온 들 사위가 돈을 받고 떠났으니 사위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 아닌가요 실로 난감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어서 저놈을 죽이세 장정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몽둥이를 든 손에 침을 퇴퇴 뱉었습니다 이제 힘을 주어서 때릴 작정이었어요 이 지경에 이른 사위는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죄짓고는 못 사는 것이구나 결국 신분을 숨기고 과부집의 사위로 들어가 살렸더니 죄짓고는 못 사는구나 여기서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마땅하지 이렇게 중얼거리자 종의 아들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죽어마땅하다고 그럼 네가 수상한 놈이로구나 호랑이가 여우한테 죽는 꼴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내일이면 내 부하들이 여기에 들이닥칠 것이니 날 죽이려면 어서 죽여서 흔적을 없애라 그래야만 내 부하들에게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놈 봐라 네 부하가 어디있기에 여기에 온단 말이냐 그만둬라 말하기도 싫다 참 미련한 놈들이 너희들이야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도 못 벌고 내 부하에게 맞아 죽을짓만 하니 죽는 나도 안심하지만 날 죽이려는 너희는 더 안심하구나 아서라 그만두자 내가 죽으면 이제 세상은 조용해지겠지 불쌍한 것은 내 부하들이야 뭐라고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만두어라 그만둬 내 정체를 알아서 무얼 하겠느냐 모르고 날 죽이는 것이 마음 변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도 살아남겠지 장장들은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저 사위란자가 수상하니 죽이지 말고 내력을 캐보자고 하였습니다 좋다 좋다 내가 내가 죽는 마당에 뭘 숨기겠느냐 나는 지금 세상에 떠들썩한 도둑대장 암호개이다 나라에서 잡으려고 곳곳마다 방을 붙여서 현상에 걸어둔 도둑대장이란 말이다 쫓기다 못해 불쌍한 과부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다가 장모가 하도 가난 타령을 하기에 너희들을 찾아와 돈을 좀 얻어서 갖다 줄까 했더니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제 내 신분을 알았으니 속이 시원하냐 어서 날 죽여서 흔적을 없애야지 잘못하면 내 부하들한테 너희 집안은 몰살을 당한다 장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난 귀신 같은 도둑대장이 여기 있을 줄 몰랐거든요 가만 있자 우리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래서 장정들은 사위를 죽이지 않고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느니 날이 세면 관가로 끌고 가서 넘기면 저놈은 저절로 죽을 것이고 우리는 현상금을 탈 것이다 부하들이 나타나면 포졸들이 잠복해 있다가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돈 벌고 나라에서 상 타고 복이 제발로 굴러들어왔구나 농사를 짓고 양반인 척하는 놈 중에는 몰래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부하들이 있다오 그런 부하도 숨겨두었겠지 그런데 그런 부하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정말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려 나를 잡아온 건 저자들이 내 부하가 아니면 내가 밤중에 어찌 잡혔겠소 저자들이 나를 잡아서 현상금을 타고 나 대신 대장 노릇을 하려고 소작을 부린 것이오 내가 도둑대장인줄 여느 사람은 어찌 알겠소 이왕 나는 죽더라도 나를 배신한 저놈들 내 부하까지 다 잡아서 사또는 공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사위를 잡아온 장정들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백성이오 저놈이 바로 도둑대장이오 상금을 달아온 우리를 왜 잡으시오 저놈의 허튼 소리를 그대로 믿으시오 하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장정들은 억울한 일이라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둑대장이라고 자처한 사위가 부하라고 하니까 사또는 당장 잡아나온 것이에요 사또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저자들이 어떻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또가 옆에 있는 이방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날 호련이 동네에 들어서더니 이내 금부치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 거드럭거리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저 도둑대장의 부하임에 틀림없구나 일은 참 맹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사또를 만나기를 청하여 사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와 처갓집이 다 알만한 양반인데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추리를 왔다가 감쪽같이 맞아죽게 생겨서 꾀를 쓴 것이지 정말로 도둑대장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장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부하는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또는 속은 것이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니 사위의 꾀가 참 그럴듯하여 용서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위의 말이 참말인지 알아보려고 서울의 과부집에 사람이 다녀온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무사하게 풀려나 종에게서 재산과 족보를 다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출이 온 사위를 죽이려던 장정들은 매를 험신 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와서 족보와 재산을 사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죽을 자리에서도 꾀를 쓰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붓 벙어리 어떤 시골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다가 그만 통행금지 시간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도 밤이 되면 함부로 다녀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을 잡고 저기 서울에 몰래 들어와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순찰을 도는 술락군이 골목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골사람이 술락군이 오니까 급한 김에 담장에 양팔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술락군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당신 뭐야 시골사람은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술락군이 뭐냐고 물으니까 언급결에 나는 빨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빨래가 말을 다해 술락군이 대묻자 빨래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나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술락군이 더욱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벙어리가 마를래 이거 어찌 된 거야 그러자 시골사람이 하도 다급해서 둘러댔습니다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푸 벙어리라서 아직 말을 합니다요 푸 벙어리 예 그렇다니까요 허허 별사람 다 보겠네 우리가 안내할 테니 어서 갈 곳이나 말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골사람은 무사하였다고 합니다 죽는 약 어떤 할머니가 매일같이 죽는 타령만 하더랍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입맛이 있나 기력이 있나 밤만 죽내고 있으니 어디다 써 우리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저승사자는 나를 모르는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라 어디 빨리 죽는 약 없나 너희들 속 썩이지 않고 어서 죽는 약 좀 사오라니까 하루는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암 죽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괜히 하겠나 어서 죽는 약이나 지어온 할머니한테 효도하려면 말이다 그러고 난 다음날 손자가 어디서 알약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저도 모처럼 효도할래요 이것이 뭔데 이거가 죽는 약이래요 이것만 먹으면 당장 아프지도 않고 죽는데요 이걸 구하느라고 어찌나 힘이 들었던지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있던 빗자루로 손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부료막심한 놈아 이 할미 죽어라고 약을 지어와 그러자 손자가 볼멘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같이 죽는 약을 찾으셨잖아요 이놈아 그냥 해보는 소리지 나는 더 살고 싶다 어서 보약이나 지어봐라 이리하여 온 식구들이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사실 그 약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 것 오믈로물 잡수시기 좋아하는 여시였답니다 뭐든 알려주는 효자 옛날 어떤 집에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니까 정신이 맑지 못하고 눈이 침침하고 가는 귀도 먹고 이가 빠져 잘 먹지도 못하고 말소리도 분명하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잘 안하고 주로 방안에만 있었어요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들도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망령이 들었다고 하면 효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망령은 무슨 망령이 들었다는 말이냐며 마음대로 안 되시니까 답답해서 저러시는 것이라고 하며 어머니에게 흉이 되는 말은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들의 효도는 아주 간단하십니다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하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곱도 닦아드리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크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서 작은 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하고 대답하면 어머니 제가 오늘 장터에 갔는데요 오늘 쌀값은 한 마리 얼마 하고요 무명한 필은 얼마 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흡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논이나 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도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보고를 냈습니다 논에 갔더니 벼가 이번 비에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밭에 갔는데요 호박이란 박이랑 이렇게 열렸어요 호박이란 박이 큰 것을 손을 벌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건넌마을 나무개가 사위를 봤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기뻐 했습니다 보약을 지어드린 것 이상으로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본 아들은 자기의 부인이나 아이들도 자주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흉을 보았어요 저 사람의 어머니가 망령이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망령이 들었어 참 한심한 일이야 본인이 듣는 자리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서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흉 본다고 하늘같은 우리 어머니에게 자식 도리를 안 할 줄 아느냐 어서 가서 너희 어머니가 늙기 전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려라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더러 너처럼 미친 짓을 하란 말이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내 흉도 볼 것 없다 우리 어머니가 남의 정신으로 저러고 앉으셨어도 속은 있으셔 우리 어머니가 기뻐만 하신다면 자식 된 도리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래 물건 값이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말씀드리면 돈이 드냐 어디 몸이 피곤하냐 그렇게 손쉬운 일을 뭐가 아깝고 창피하다고 해서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친구 하나가 잘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보고 드리는 효도를 해볼까 그래봐 기뻐하실 거야 노인네들은 궁금한 것이 더 많다고 마음은 있어도 직접 가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알고 싶은 것이 더 많다고 효자는 열심히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열성에 지금까지 흉을 보며 비난을 일삼던 친구들이 감동이 되어서 연세많은 자기 부모님에게 한 번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효도한다는 칭찬을 이웃마을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부전 부전 자전 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오늘 들려드렸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에서 말해주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게 닮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부전 자전 이라는 말에 딱 맞는 부자지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닮은 손흥민 선수와 차범근 차돌이 부자도 생각나는데요 물론 재능뿐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도 함께 닮은 것일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